우엉 카톡이 왜 이렇게? 뮤비컨티가 나오네 제시 뮤비컨티 이거는 군무 세트 비비드 옐로우... 옐로우 세트 Vivid Yellow Set, Chess Top Set, 남자 20명. 영어 단어를 한국어로 쓰여 있어서 좀 읽으신데 오래 걸리는구나. 진짜 마음이 급하겠네. 앨범 나올 때 되면 확인해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컨셉에 대해서도 다 결정을 해야 되니까. 내가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집에서도 계속 연습하고 쉬지를 못하시는데. 아니, 근데 5일만에 어떻게 뮤직비디오 찍어요? 그러니까 샌언니. 솔직히 울었어요. 너무 안 되니까. 진짜요? 근데 해야지, 어떡해. 아무리 이렇게 배우는 사람도 있구나.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아이고. 근데 나는 막 댄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포인트만 딱 잡으면 되니까. 오, 쿨하다. 응, 누가 오셨지? 누구세요? 야. 아니, 그렇게. 누구세요? 나 진짜 누구세요? 뭐야, 이거 다. 이거? 너 의상 미팅해야지. 피팅할 시간이 없으니까. 야, 집이 와. 이렇게 놀고? 우리 스타일리스트 연세지나. 저랑 아마 한 10년이 좀 됐을까? 스타일리스트 언니이기도 하지만. 우리 스타일리스트 언니 같은 우리 큰 언니. 음. 10년 같이 일했으면 진짜. 가족이겠다. 저는 없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 다 미국에. 14살 때부터 혼자 왔으니까. 이제 엄마 같기도 하고. 언니이기도 하고. 먹었고 먹자. 역시 음식은 패스트푸드야. 맛있어? 야, 햄버거는 한국에 왜 주는 줄 알아? 왜? 그림처럼 똑같이 나와. 아, 진짜? 미국은 딱 이렇게 흐칠게 나와. 미국은 그린대로 이렇게 다 쏠려 있어. 그리고 먹으면 느긋느긋하지 않아. 한국게? 한국에 보면 안 느끼해. 맞아, 맞아. 느끼한 건 없어. 뭔가 좀 건강해. 네. 이게 제일 중요해. 그게 뭔데? 마지막. 한입. 한입. 근데 피팅하시기 전에 이걸 핏을 맞추려면. 맞네요? 위 던트 다이어트. 다이어트 안 해요. 몸에 관리 아예 안 하세요? 안 해요. 내일모레 뮤직비디오 촬영하는데 제시 이렇게 먹어도 살 안 쪄. 와, 진짜 저거는 축복이시네, 축복. 앨범 맞두고 이렇게. 몸매 관리 안 하는 얘 밖에 없을 거야, 우리나라에. 그치? 와, 너무 배불러, 이거. 일단 이런 거 먼저 해볼까? 화장실 갔다 오세요. 보통 의상이 몇 벌 정도 들어가요? 이번에 한 여덟 개 들어갔네. 와. 그래서 언니가 진짜 힘든 게. 열 개를 입으면 한 백 개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게. 저게 옷이에요, 지금 꺼낸 게? 그럼 옷이죠. 아니, 지금 잠깐. 우와, 저거 화려한 거 봐. 근데 진짜 제시 몸이 저런 의상이 정말 찰떡같이 어울려가지고. 와우. 대박. 와, 진짜 맛있다. 너, 잠깐만. 내가 밖에 있는 거. 와. 오, 빵빵아. 잠깐만, 잠깐만. 우리 볼 수 있는 거야. 잠깐만, 있어봐. 비켜봐. 간다. 기다려봐, 기다려봐. 쉽게. 오, 나온다. 오, 잠깐만. 오, 진짜. 피터팬야, 피터팬? 아, 피터팬. 피터팬인데? 그린랜턴. 그린랜턴. 우와. 췄이 놀랐어. 췄이 놀랐어. 누구야, 누구야. 와우. 와, 진짜 화려하다. 멋있다. 좋다, 좋다.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색상을 누르신 것 같아. 아니, 이런 옷이 어떻게 어울려? 어, 근데 진짜 어떻게 어울려? 지현 씨, 저 소화 못해요? 저 못해요. 왜? 언니니까 소화. 엄정화 씨 정도 되면 또. 걔 해요. 언니는 900%세요. 진짜 제시에게 어울리는 딱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딱 해봐. 오마이. 너 이거 구두 신었잖아. 안무 한 번 대략 봐봐, 이 정도는. 안무 배우는 지 얼마나. 내가. 아, 아닌데? 그렇지. 눈이 나는데. 눈이 나잖아. 내가 어떤 거 같아.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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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무거운가? 신발은 워커 같은 거 신자. 의사 핀팅할 때 안무도 조금씩 해봐야 돼. 불편한 거 있는지 뭐. 해, 적당히 해! 아니, 이런 거 누가 했냐고요. 해, 적당히 해. 오마이갓. 호리비, 호리비. 한국의 가리미지. 진짜 예쁘다. 예쁘다. 스타일리스트가 알고 갖고 온 거구나. 너무 잘 알고 있는 걸. 잘 어울릴 거라는 걸. 뭐야, 이거? 어? 너 사람이야, 이거? 뭐야? 우와, 진짜! 근데 진짜 저런 의상 어디서. 아, 지압볼. 지압볼. 지압볼 스텝. 지압볼이 뭐야? 혈액순환이 좋은 거. 혈액순환이 좋은 거. 내 빤딜 왜 가렸어? 정화 누나? 정화 누나? 약간 누나 컨셉 같은데, 혹시? 아, 진짜. 맞아, 맞아, 맞아. 누나. 그래. 누나 컨셉이라니까, 누나 스타일. 왜? 왜 자꾸 내 꺼를 내보내는 거야. 언니, 우리 테스트가 좀 비슷해요. 진짜야, 진짜. 있어, 있어. 우와! 으아! 이야, 팜블를 어느 정도 같이 한 이유가 있다. 이야, 이어지네요, 이어져. 내가 어떤 Judi고 같아. 내가 어떤 Judi고 같아.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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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이건 자메이칸인데 완전 선글라스를 왜 낀 거야? 근데 진짜 제스니까 저렇게 입지 와 쉽지 않은 옷들인데 옷은 항상 저는 약간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언제까지 이 몸매를 갖고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뮤비에서 그리고 무대에서라도 뭔가 멋있는 컴패틴한 워민을 보여주는 거죠 컴패틴한 워민을 보여주는 거죠 저 옷 입었네 앉아 있으면 막 따끔따끔하겠다 그렇지? 진짜 앉아 다리 쪽은 지압이 잘 되겠어 왜 사람들이 계속 쎈언니 쎈언니 하잖아요 근데 나는 그게 사실 이제 듣기가 싫거든요 왜냐면 이미지만 보고 하는 거지 근데 나는 뭘 느꼈냐는 게 난 진짜 멘탈이 너무 쎄 무너 죽으려고 해도 나는 일어나는 게 쎈언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신감 있고 태어나진 않아요 뭔 말인지 알죠? 알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없어네 아, 침대까지 아, 침대까지 아, 진짜 무거워진 것 같아 어딨어요? 와우, 마이 대가리 너무 아파 지금 대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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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프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안 모였어요 해야지 이게 오프가 아니네 어허 어허 피곤하시죠 나 아까 안 깰 뻔했어 진심 나 이렇게 처음 피곤한 것 같아 그러니까 피곤해도 이렇게까지 너 하품 나 하나 봤어? 매니저 표정이 벌써 왔구나라는 표정이 되네 지금까지 괜히 물어봤구나 와, 내 세상 피곤해 보여 와, 내 세상 피곤해 보여 그치? 나 진짜 근데 쌩얼이 쌩얼이 더 진짜 이쁘신 것 같아 쌩얼이 더 진짜 이쁘신 것 같아 화제 전환 화제 전환 표정 봐 제시 표정 봐 바로 풀리셨어 부끄럽네 부끄럽네 자기 자신을 계속 보면서 안 이쁘고 뭐 이래도 콤블렉스 있어도 그냥 난 제일 멋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실제로 봐야죠 사람은 실제로 사람을 실제로 봐야 하는데요 그러니까 누나를 못 보여주는 게 너무 아쉬워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고맙다니까 아, 진짜 오늘 날씨 너무 좋네 그러니까 뭐하는 거지? 마이크 스탠드 마이크 이 상태를 걸어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번에 이제 누눈나나를 하면서 엄청 많은 사람들이 많이 도전을 했기 때문에 뭔가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이거 진짜 화제였잖아요 오, 엄청 많은 원 그러니까 그립다, 그치? 이제 다음 거는 뭔가 안무가 아닌 듯 뭔가 챌린지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 안무가 이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이게 안무에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이게 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오케이? 내려가는 거야 근데 내가 느낀 게 계속 내려 a 오 오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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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때 머리를 춥 춥 춥 춥 춥 춥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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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씨! 잘한다! 잘한다! 랜다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어! 이걸 내가 잘하기 때문에 허리가 유연하기 때문에 이거를 하면서 내려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림보 챌린지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생각을 못했죠? 누가 가장 낮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걸 어떻게 쓰냐? 이게 얼마큼 내려가는 줄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빗자루로... 사람들이 몰라! 이걸 어떻게 이용하시지? 언니가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언니한테 맨 처음에 이만큼 하는 거야! 그러면 언니가 이 앞에서 꾹! 따단 따단! 체리지 만드는구나! 여기서 또 언니 이렇게 하고 아 귀여워! 다 나오지! 오케이! 조심해! 조심해! 찍어봐! 꾸며만! 조심해! 찍어봐! 내가 어떤 일? 똑같아! 똑같아! 우와! 우와! 내가 어떤 일? 똑같아! 뚱뚠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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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뚠 Do you really wanna call 뭔가 따라하고 싶게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응. 어? 사이씨랑은 의견이 계속 잘 맞았어요? 알죠 항상 틀리죠 everyday we fight 사이씨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아마 제시랑 제일 잘 어울릴 거라고 믿는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같이 움직이고 싶어하는 그런 음악을 좋아하니까 충분히 사랑받지 않을까 언니 이제 우리 사비랑 마지막 후 지금 댄서들끼리는 정리가 돼 있어요 오케이 내가 어제 배웠잖아 그러니까 한 번 봐야지 안무를 기대된다 기대된다 같이 군무를 맞추니까 이게 좀 틀리더라고요 확실히 더 멋있어지는 거 같아 혼자서 목 움직이는 거랑은 완전 다르네 되게 괜찮다 이게 달라요 우리가 체스예요 내가 코인이고 근데 이게 딱 그 뮤비 때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진짜 영화 같아요 약간 그래가지고 되게 만족스러워요 근데 하지만 아쉬운 건 있지만 그거는 뭐 열심히 하면 되니까 무대에서는 항상 자신감 있게 야, 그래도 화려하니 배우고 진짜 쉽다 뭐 하는 거지? 완벽하다 화려하니 배웠어 시간을 배웠잖아 박수 애는 전혀 춤을 못 춰요 좀 너무 아쉬운 게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아쉬운데 근데 저는 최대한 열심히 할 거고 사람들의 즐거움을 줄 수 있고 웃음을 줄 수 있고 음악이라는 걸 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식 없이 그냥 여러분들한테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고 싶어요 쉽게 더 이제 드디어 우리 안무 보나요? 네 안녕 안녕 에이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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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먹으라고 사왔는데 슈크림 있어, 슈크림 있을 걸? 먹고 만나자 먹고 만나자 서장이랑 언니랑은 10년이 넘었고 그다음에 사라랑은 데뷔 이후부터 쭉 계속 같이 이제 5년째, 6년째 같이 함께하고 있고 아 아 아 아 아 그래서 더 아 아니다, 여기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여기 보고 이렇게 서장아 내가 생각한 건데 어 우리 이거 탁 하고 점프하잖아 이거 이거 이거잖아 응 높낮이까지 맞추기가 힘들 거 같아서 그냥 탁 하고 그냥 여기서 벌리는 게 나을 것 같아 서장아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게 준비 5, 6, 7 앤 탁 탁 쿵 오른쪽 쿵 오 재밌다 춤 오 오 개다리춤 개다리춤 네 이렇게 하러 맞출게요 안녕 안녕 에이 아까 맥반석 계란 먹던 네 여기 옆줄 보세요, 옆줄 안 맞아요 근데 뭐 이렇게 춤을 진짜 너무 자유롭게 잘 추잖아요 너무 부러워 정말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너무 부러워 정말 저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게 너가 가고 싶은 길을 쭉 막힘없이 가라 나도 그럴 거다 어떻게 보면 질주 본능을 직설적으로 풀어낸 곡입니다 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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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아까 옛날에 이제 고등학교 때로 휘리리리리 돌아가면은 이제 성화는 옛날부터 가수가 꿈이었고 저희는 댄서가 꿈이었기 때문에 같이 하면 너무 재밌겠다 했는데 이제 와이돈추노 1집 솔로 나올 때 저희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같이 할 수 있겠냐고 해줄 수 있냐고 진짜 지금의 힘듦을 감사함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더 감사히 활동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꿈 같다고 이게 내 선물이 맞나? 저 옛날인데 아니 그 팀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하 씨 그 팀에 들어가려면 언제부터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고 정하 씨 지금 팀을 오래 서고 있거든요 그 팀에 들어가려고 근데 우리 재작년이었나? 그때 시상식 때 우아 우리 얘기를 우리 얘기를 미담이 쏟아진다 쏟아져요 그리고 명언을 하나 남기셨죠? 나도 까먹었다 야 언젠가는 백이라는 단어 없이 그냥 댄서로만 아티스트로만 바라봐주는 세상이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저도 여러분의 포지션에 있어 봤었으니까 얼마나 힘든지 알잖아요 그리고 이제 정말 무대를 같이 꾸미기 때문에 그냥 정말 댄서죠 전문적으로 그래서 백을 사서 이건 백이다 이건 받고 끝내 너는 댄서가 내가 다른 곳에 그 놈의 둘 내가 둘